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어반캠퍼스 공사로 인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허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 어반캠퍼스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반캠퍼스 공사로 인해 외부 거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어반캠 공사로 인한 외부 주민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외부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르마침부터 소음 기준치를 넘는 수준으로 공사 전에 설치한 가설 방음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신경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휴일 휴식시간 방해와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환기 불가능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설 방음벽 재확인, 소음 측정과 공사에 대한 입주민 설명회, 지하주차장 통행 문제점 발생 시 대처 방안, 보행 불편함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서대문구청은 대답을 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장 시위, 현수막 설치 등을 감행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에 따르면 작년 해당 아파트 공사 때문에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겪은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맞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총학생의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묻는 등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학생의 측은 명백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좋게 마무리되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정되는 등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MBS 뉴스 허다흘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